화계의 구속력은 좀 중요합니다 화계의 구속력은요 신뢰보호 원칙 보다 강한 특수한 법류로 봐야 되요 물론 그렇게 안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화계학을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법류로 본다면 화계의 구속력은 신뢰보호 원칙의 구속력보다 더 강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전병력이 있다면 이런 화계학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전병력이 있을 때는 결국 이익형량을 통해서 화계학의 구속력을 실효시킬 것인지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례풀이로 나중에 별도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지금 시간이 좀 안되지만 쟁점 답안지를 통해서 나중에 기본강의는 7월쯤에 촬영을 하겠습니다 TRS 아카데미에 실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 5월 말 또는 6월 초까지는 쟁점 답안지 압축강의를 할 겁니다 이 압축강의는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